안녕하세요. 쿠오롱몰이죠. 선착순 1만 5천명이고요. 지금 뜬거고 네이버 페이 3천원이죠. 카톡 가입 가능하고요. 이 이벤트죠. 이렇게 화면을 좀 내려오면 카톡 가입이 있는데 간편 가입하면 되고 동의 한번만 한번만에 가입이 되고요. 선착순 1만 5천명입니다. 가입한 이후에 이벤트 페이지 와서 하단에 포인트 받기 누르면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를 포인트 등록하면 됩니다. 아이디당 1회만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받아주니까 얼른 하는게 좋겠죠. 이로써 오늘 토탈 탐런 손실난거 다 복구했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복구를 하네요. 링크는 고정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그래 등록하는거는 포인트 등록하러 가기 누르고 그냥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네이버 페이 굳이 들어가가지고 찾으려면 경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링크는 고정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